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발코니 풍수에 대해서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발코니라는 그 공간은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남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. 집안 공간 전체를 아주 그 유리한 환경으로 구축을 해주는 바로 풍이라고 하는 그 공기순환에 있어서 집안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그 파이프라인 역할이 바로 발코니입니다. 이런 이유로 그 발코니가 단지 그 세탁물의 건조구역으로만 또 사용이 되고 있다면 마치 그 황금 왕관을 우리가 그 장독대의 뚜껑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. 아파트나 그 빌라이 또 발코니 또 일반 주택에서는 다용도실 모두 그 같은 구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풍수에서 돈복이 터지고 집안에 그 재수를 불러들이는 그 발코니 또 다용도실이 되려면 가급적 이 공간이 넓게 그 확보될수록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실제로는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발코니나 또 다용도실을 의뢰이 또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도 또 현실이죠.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서 생겨야 할 그 풍수효과는 과부하가 걸린 그런 공간의 제약 때문에 또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. 결국 발코니와 다용도 풍수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설명처럼 우리가 그 둘 때 없어서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그 마지막 집화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풍수에서 이런 그 현실의 안개를 잘 인식을 해서 또 적극 추천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그 색을 좀 살펴보면요. 발코니는 그 짙고 무겁고 또 어두운 색이 되면 이건 절대로 집안에 그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가볍고 화사한 색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. 분홍색, 베이지색, 흰색, 노란색. 이 색상이 집안의 그 돈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발코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색이 됩니다. 그리고 좋은 게 있는데요. 집안의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게 있죠. 발코니에 그 설치하면요. 바로 그 바람개비 모양의 모빌입니다. 그 다음 좋은 것은 그 풍경이나 작은 그 소리 나는 종이 있죠. 소리 나는 그 종을 걸어두셔도 아주 좋고요. 우리가 그 발코니나 다용도시를 제2의 그 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그 활용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발코니나 혹은 그 다용도실에서 크게 그 재물복이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